다트 캐스터 랜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트 캐스터 랜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다트 선수만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명품 인터뷰 다터뷰 오늘도 최고의 선수와 함께할텐데 이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외모되고요 그리고 인성되고요 실력되고요 거기다가 애교까지 되는 만능 선수를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다트기의 최고의 미녀 컬크러쉬 최혜진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다트판에 여성 선수가 많이 없어서 더 집중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하네요 다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처음에는 제가 여기 VSL에서 일하기 전에 일했던 곳에서 사촌오빠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사촌오빠께서 그 일하기 전에 바텐더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일 끝나고 술 한잔하러 갈 때 또 여기에 빠질 수가 없구매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다트 펍이나 바나 이런 데 잘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때가 처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흥미를 느끼고 연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트의 매력이 뭘까? 선수분들이 느끼는 다트의 매력은 뭔가요? 다트의 매력은 일단 이 다트라는 종목 자체가 스포츠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일단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타겟을 딱 맞췄을 때 그 희열감이 불 들어갔을 때 그 손 느껴지죠? 내가 딱 던졌을 때 이건 불이다 그냥 딱 감이 와요 그게 짱인 것 같아 내가 또 그 맛에 못 헤어나오고 있대 그런데 왜 나는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나도 그 맛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혜진 선수가 어쨌든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다트 선수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혜진 씨가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그 비결이 어렸을 때 또 다른 걸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발레를 전공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해서 그냥 체형 자체가 그렇게 잡혀져서 무슨 운동을 해도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얄미워 얄미워 본인 스스로 뭘 하든 라인이 잡힌다고 그러니 진짜 얄미워 그러면 선수를 하겠다 그냥 취미로 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한 곳은 다트 팩토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다가 조금 실력이 오르고 나무스라는 곳에 가서 우영태 해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영태 오빠가 현철 선수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놀러올 때 이제 던지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동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게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해서 뭔가 약간 굳이 따지자면 롤모델 같은 선수가 박현철 선수가 되는 거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또 사실 박현철 선수가 저희 다트업이 1화 주인공이었어요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약간 박현철 선수랑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인가요? 어? 쪼끔 긴장하세요 오빠 보고 있나 박현철? 추격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선수로 데뷔를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국가대표도 나가게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컸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엄청 부담이 돼요 근데 또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하는 친전이다 보니까 오빠들이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 편히 하고 온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성적에 대한 부담보다는 나간다는데 되게 마인드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혜진 씨가 포장한 건데 잘 보였다 맨날 저희가 다트 중계할 때마다 오염태의 소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혜진 선수는 무조건 손혜진 선수를 잡아야겠다는 리벤지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캐스터님이 가장 애정을 듬뿍 쏟는 최혜진 선수가 그런가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경기 중에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넘어가거나 항상 이슈였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혜진 선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VSL의 자랑 저의 최혜진 선수 최혜진 여러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VSL 소속 캐스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최혜진 선수가 처음 스테이지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지만 최혜진 선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사실 지난번에 명경기를 한번 만들었었죠 정말 제작진분들도 최고의 경기라고 꼽았던 경기가 스테이지 3 8강에서 조현네 선수와의 경기 때 정말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 티불 두개? 자, 점수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여기서 3 in the band 따라갑니다 오늘 감수 없습니다 갑니다 나인마크 3 in the band 최혜진 선수, 도대체 그때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임했던 거예요? 일단 그 경기는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집중력이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절실함? 잔절함? 그런 감정들이 이제 집중력이랑 다 합체되면서 팍 폭발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 본인 굉장히 떨었죠 아, 왜? 조금 잘했어요 진짜 그때는 중개석에서 우리도 모르게 소리를 빡! 질렀거든요, 그날은 야, 최혜진! 막 그러면서 아, 물론 조현일 선수 심심한 사고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끼리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오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 번 그 경기들을 회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혜진 선수의 경기와 그리고 선수로서 데뷔를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혜진 선수의 매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다터뷰의 시그니처 코너죠 자, 첫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작은 가볍게 한 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시작은 나이는 몇 살? 스물다섯 살 좋네요 네 본인 스스로 풋풋하다고요? 하하하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최근 관심사 다트와 연애? 오 하나 내가 했다? 연애! 그러면 지금 연애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남자친구는 없어요 이것도 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혜진 선수의 마음 속에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진정한 사부? 답행나무스 그러면 다트 팩토리 나무스에 계신 사장님들이 다 제 스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나요? 잘했죠 인정? 인정 인정 이건 인정 이 부분은 박현채 선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오빠?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섯째 토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표 최고의 선수? 최고라는 게 꼭 다트 실력만이 아니라 그냥 인성이든 제가 하고 다니는 행실 자체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더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혜진 선수보다 지금 훨씬 더 유연해진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거예요 스테이지4에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선전을 바랬지만 안타깝게 스테이지4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라 스테이지5의 이만한 각오 그리고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테이지4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스테이지5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혜진 선수와 유쾌한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365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최혜진 선수의 매력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혜진 선수가 굉장히 겸손한 말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수도 최고의 선수지만 다트계의 유일한 선수로 여러분들께 함께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최혜진 선수의 선전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터뷰는 최고의 선수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끝마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진 선수였고요 저는 진행의 레나 캐스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